일단은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 게 비엔이 좋은이라는 뜻, 말이 나쁘다는 뜻이에요. 가운데는 그냥 보통이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비엔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엔하게 되면 나 잘 지내, 좋아라는 뜻이 되는 거고 무의라는 말이 비엔 앞에 붙었어요. 무의가 아주라는 뜻이에요. 아주 잘 지내라는 뜻이고요. 얘는 영어의 퍼펙트와 비슷하죠? 그래서 페르펙토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데 완벽해, 최고야, 나 요즘 진짜 좋아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말을 먼저 보시면은 말 안 좋은 건데 무의 말 마찬가지로 아주 안 좋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파탈하게 되면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너 요즘에 진짜 치명적이야. 완전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일도 잘 안 좋고 공부도 안 좋고 연애도 안 좋고 진짜 너무 안 좋아라는 표현을 할 때는 파탈이라는 표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보통을 보시면은요. 일단 bastante라는 표현은 충분히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좋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노말, no. 그래서 우리 스페인어도 긍정할 때는 c가 되고요. 부정할 때는 no가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말하게 되면 나쁘지는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시하게 되면은 그저그래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말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저그래 아시아시라는 뜻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뽑고 말, 뽑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 라는 뜻.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 번씩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perfecto, muy bien, bien, bastante bien, normal, así, así. 아시아시 기억하셔야 되죠? 자, poco mal, mal, muy mal, fatal.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고 있는지 안부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mucho, muy, pero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mucho 아까 전에 mucho gust할 때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무이는 아주다. 그래서 많은, 이게 mucho와 무이가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약간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건데 얘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mucho는. 그래서 이 명사에 따라서 그 songsел asются 기 바다 그런 식으로 ata Forestat 올라 keluar 인숲